자 진우 가방 탐험 시작하겠습니다. 어 내가 하면 안 되는데. 아 이거 방송 못 내보네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해도 돼? 말해도 돼? 야 나 안 돼. 아니 이걸 들고 다니면 어떡해 학생이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비닐 봉지. 뭐 별거 없네요. 학생이잖아 별거 없네요. 학생이랑 원래. 근데 필기부가 없어요 학생이? 요즘 스마트 시대 할 때 워치 스마트 워치. 이걸로 보고 있어요. 책도 없고 필통도 없고. 저요? 온라인 책으로 해서. 무슨 소리야.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.